사멜하 1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자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나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앙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론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론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히나아스와 요나단이 여기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앙에게 가서 다윗앙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서 아희도벨이 당신들을 해야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희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고 또 두 제사장은 그것을 그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이르고 아히마하스는 그것을 가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과 아희도벨이 말하던 그 모든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말하고 그것은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달되는 이 과정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날을 세우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고 동참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계략을 알게 된 자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마귀의 괴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전쟁에 이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후세가 가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전쟁으로서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는 그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마귀의 괴개를 알고 그것을 집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싸우고자 하는 준비가 우리 각 심령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어떤 괴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전혀 영적인 것에 무지하시고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보고 분별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조용히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싸우시도록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세가 지금 압살롬의 괴개를 다 알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이르게 되고 다윗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내 것을 또 알려서 기도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또 나누면서 하는 것도 중복기도의 하나죠. 믿음이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떤 계략으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복기도도 아주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먼저 그것을 안자들이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이끄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이 후세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이리의 속을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계략을 알아내는 것도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나 아히마스는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으로부터 말씀의 메신저가 와서 그것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 여정은 그것을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말하고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걸 전학해서 가는데 압살롬의 편인 한 청년이 그것을 본 거예요. 18절 말씀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어디에 가느냐 비유림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이 한 집에 있지를 않고요. 그 한 마을에 우물이 한 개씩 있습니다.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기러다 먹어요. 수돗물이 있어서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펌프를 해가지고 우물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깊이 파놓은 우물일 뿐이에요. 이 우물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비를 거기는 1년에 두 번 아주 굉장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이 있죠. 1년에 두 차례에 아주 강한 비가 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는 거든 많이 오는 거든 거기에다 가득 담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우물에는 계단이 있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워낙 깊으니까. 그래서 떠먹으면 떠먹은 대로 점점점점 우물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칠 때까지 그 우물을 퍼서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먹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마을의 가운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물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비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는 그들의 우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할까요? 비후림의 어떤 집에 그냥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에 숨었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우물, 저기도 우물, 제 우물이 있네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때 제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게 바로 생수의 우물인 나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너무나 너무나 놀랍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기러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반드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후림 안에 우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우물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나는 우물을 가진 자이냐? 하나님의 집이 우물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를 기러 마실 수 있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우물을 가진 집에 가서 그 우물에 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숨은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품 안에 숨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성에 이르러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우물을 구합니다. 우물을 구할 때 그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나 하면서 의아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물에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뭐 이러면서 왜 마음에 상한 게 많거든요 그 여인이.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지금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 조상이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먹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우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과 이와 같은 대화를 하는 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야곱의 우물 같은 것들이 그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우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우리 1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스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라. 그래서 이 비우림에 있는 집에 가서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숨은 것처럼 우리는 적이 우리를 찾아내서 찾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찾아내는 거죠. 그들의 괴계를 아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괴계를 다른 자에게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숨었어요? 바로 이 우물 속으로 숨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안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사망에서부터 건임을 받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을 받을 만큼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서 헤맨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한 청년이 그들을 찾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우물이 있는 집인 거예요. 우물이 있는 집, 바로 이스라엘의 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 그분 안에는 생명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피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물, 그것이 육체가 유익하게 하는 우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썩지 아니할, 그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어저께 갈라지에서 오자, 17절 말씀을 했잖아요.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 육체에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도록 주어지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7장 38점처럼 우리 심령에서 생쇄강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샘물인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샘물이 보아하니 게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우물은 하나님의 보자가 세워진 곳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자가 세워진 곳이 어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자가 있는 곳은 성전이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보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인데 이 천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가 있는 우물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피해 들어간 자. 여러분 예수님만 피해 들어간 자입니까? 그런 자들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피한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얼른 그 우물을 갖다가 덮으잖아요.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서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1위 가운데 보낸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행하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있는 보자가 잘 있게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그 보자가 내 심령 안에 있게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주가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껍데기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로 자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먹지만 이 먹은 것을 내 안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져서 지혜가 오잖아요. 아 마귀가 이렇게 개개를 하는 거구나 아 마귀의 개개로부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도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그것을 잘 보존하고 보존된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때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자들이 떠나갔을 때 그때 다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면서 말을 한 것 이 기생나압이 한 것과 같은 말이죠. 기생나압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어야지만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스파이 둘을 숨겨준 거예요. 그의 지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인지 어떤 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안자가 이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압살롬이 왕으로 자정을 했어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이 사람들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미 우물을 가진 집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물을 가진 집 여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을 피해온 자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우물을 가진 집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그렇게 도망쳐서 피해 들어올 수 있는 집도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내가 갖고 있다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늘 그 생명 안에서 물을 마시고 있고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주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집을 들어온 거죠. 모른다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 생명수 샘에서 늘 풍요롭게 마시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 때 그들이 쫓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찾아와서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망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우물을 가진 여인의 지혜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우물이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숨을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 맞죠?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도 살아나기를 원할 때 그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 때문이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 하니까 남자분들은 나 여인 아닌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여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혼인 맺을 정혼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보자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우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물을 가진 자는 우물을 마시는 자요. 그 우물을 마시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보자가 내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 보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 우물에서부터 생명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 매일매일 마시는 사람.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의 보자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다윗으로부터 승리를 얻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반역하는 역사들을 다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며마 그가 심령에서부터 바로 이 생수를 만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여인이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자기 안에 심령의 메말름이 해소되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그가 야곱의 우물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야곱의 우물을 기는 물덩이를 던져버렸다고 말아요. 그 물덩이를 버려두고 잊어버리면 물도 못 깨는데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였어요. 그가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맛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메시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만난 그리스도를 결국은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부터 들어갔다가 그 우물에서부터 나온 자들이 가서 그 모든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맛을 보고 그것을 안자가 되었을 때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양식을 이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양식도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잖아요. 먹고 하나가 되어진 자들은 당연히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당연히 그 생명의 맛을 본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스 1장 10절의 말씀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것.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진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서 마귀는 진멸이 돼야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의 구원인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삶에서도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맛봐야 되고 마귀는 진멸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려하는 것.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면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먹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먹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자요. 결국은 죽은 자다 그거죠.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아 좋다. 그거는 제대로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이것이 귀하다고 느껴지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처럼 가서 동네에 가서 전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됐으면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으면 그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숨어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 일어나서 그 계개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그것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18자 9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가로뉴다 한 사람 그는 잃어버렸지만 그 외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가로뉴다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자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가로뉴다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는 속했던 자였어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윗에게 말했던 자 그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압살롬을 택하였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사를 다 헛되게 한 겁니다. 그의 모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사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도록 옆에서 돕도록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았고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 번 지금 말한 것이 안 됐다고 가서 죽나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라는 말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냐고 그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가로 유다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아희도벨도 똑같은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그도 가로 유다와 같이 자기 목숨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가로 유다도 아희도벨도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 여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들의 행하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갖고 자기의 의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의대로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겐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살을 했어도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러는데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가치없이 여긴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른 어떤 구원의 역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버린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버린 이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로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봉 2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계획하셨기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죽음인데 자기 임의로 그 길을 간 사람은 그 화가 자기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숨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들은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에 서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사망이다. 우리의 선택을 항상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우물이 있는 집으로 피신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피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것 같은 거 말고요. 항상 모든 것에 예수님 안에 피하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보화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아낼 때마다 놀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나 참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